현재 대한민국은 오미크론 변이가 코로나19의 우세종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파력은 어느 정도 되며 중증도와 사망률은 얼마가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플루엔자와 비교를 해볼까요? 자, 인플루엔자의 치명률을 0.1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오미크론 변이는 2022년 1월 현재 약 0.13 인플루엔자보다는 살짝 높네요. 그렇다고 하면 초기 코로나에 비해서는 어떨까요? 주요 5개국의 평균점을 봤을 때 약 2에 가까웠는데요. 이는 알파변이와 베타변이였습니다. 2라고 하면 100명이 감염이 되면 2명이 사망할 수 있는 굉장히 치명이 높은 것이죠. 최근까지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델타형 우리나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 미만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다른 질환과 비교해 볼까요? 2015년에 대한민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명률이 무려 37%입니다. 100명이 감염되면 37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무서운 질환입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에볼라, 조류인플루엔자 등이 치명률이 40에서 50% 정도 되고요. 조금 먼 질환이긴 한데 폴리오, 소아마비,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죠. 치명률이 10%, 10명 중에 1명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이 오미크론은 인플루엔자보다는 약간 치명률이 높고 델타보다는 낮아지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전파력을 보면 감기와 인플루엔자를 1로 가정을 했을 때 이 오미크론은 약 12 정도, 델타를 약 7 정도 보고 있습니다. 즉 감기와 인플루엔자보다는 거의 10배 이상 전파력이 강한 반면에 실제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조선시대 내내 한반도를 괴롭혔던 홍역보다는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오미크론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까요? 실질적으로 치명률은 조금씩 낮아져서 인플루엔자와 감기에 비슷하게 가지만 전파력은 더 강해지는 홍역과 같이 15배 이상의 전파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기다리시는 게 유 교수, 코로나19는 언제 종식이 되나? 오미크론 변이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의 종식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사실 대한민국만 해도 예방접종 그리고 치료제 등의 혜택을 보는 국가 중에 하나이지만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인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율이 2%가 안 되는 곳도 많습니다. 즉 현재의 이 코로나19를 마치 예전에 흑사병이나 또는 두창, 이 천연도 같은 경우는 물론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죠. 예방접종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감염되고 면역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천재는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전 세계 국민이 동시에 같은 종류의 바이러스에 노출돼서 같이 항체형 형성이 돼야 되는데요. 현재 보고면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4차 예방접종까지도 진행되고 있지만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인 경우에는 접종 완료율이 2% 위만인 경우도 많습니다. 즉 아프리카에서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인큐베이션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론인데요. 따라서 오미크론 변이의 파고를 대한민국이 슬기롭게 넘어가고 최소한의 피해를 본다 하지만 또 다른 변이가 다른 지역에서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속도로 동일한 효과를 보는 예방접종을 똑같이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 세계는 하나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오미크론의 파고가 넘는 것이 대한민국이 끝난다고 해도 그 이후에 동남아시아나 또는 중동국가, 마지막에서는 아프리카 국가에서 변이에 대한 파고를 넘어야지만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미크론 변이를 우리가 슬기롭게 넘어간 다음에도 전 세계의 코로나19 변의 추이를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전 세계의 코로나19 변의 추이를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전 세계의 코로나19 변의 추이를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